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악하죠. 정말 뭐 참 몇 년 전하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 당돌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참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그런 세상이자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병호 tv는 며칠 전부터 중심을 잡는 혼란스러운 세상 사례에서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씩 더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50대 초반에 서양고전을 한 2, 3년 정도 집중적으로 읽고 썼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을 어제 정의와 부정의 또 행복에 간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썼던 이게 아마 2000 한 50대니까 2000 한 10년 전후대에 쓴 책이네요. 서양고전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크게 두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성경이나 탈무드 같은 그런 영혼에 관한 문제를 좀 많이 다루는 그런 일종의 유대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크라데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 계열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계열의 이런 철학들은 영혼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를 못합니다. 영에 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육은 영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를 그러나 인간은 또 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이성을 가진 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영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나 누구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입이 종파에 빠지거나 또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대국 본인이 영혼을 잘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실패하는 경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계열의 소크라이트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들 다른 사람 철학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혼의 영역을 다루죠 그러니까 공자나 동양의 공자나 이런 분들도 다 그 이성의 영역을 다루는 거지 영혼의 영역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히 별도의 일이지만 살아가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영혼의 문제 자기 영혼을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뭐 현대 교육이란 것이 다 영혼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영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세월이 흘러 가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간은 혼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구나 그러니까 영과 혼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러면 불균형 때문에 큰 비용을 치르는 엄청난 이런 재산을 가졌던 분이 임종을 앞두고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막 고민하거나 막 신부님을 찾거나 뭐죠 목사님을 찾는 게 다 그게 뭐겠습니까 돈을 쫓아서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이냐 준비 작업이 안 됐던 거죠 제가 젊은 날 책을 이렇게 참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분이 어떤 분이 계신가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임종에 관한 전문가 여성분이었죠 여성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스트로크 같은 게 와가지고 굉장히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대요 그 사람을 보필한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그 보필한 분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평생 동안 죽음을 연구한 연구자가 마지막에 막상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갈 때는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이런 부분을 적었던 거 나는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은 죽음을 혼적인 영역에서 다뤘지 영적인 영역에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사람마다 견해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물질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고 먹고 사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은 뭐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의 영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고 또 바른 해답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참 후반전 인생들도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50대 초반에 갓 넘어갔을 때 고전강독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서양고전을 공부하면서 송카라네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혼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였지만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떴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서양고전을 공부하다가 더 오래 하지 않고 적정한 시점을 끊었던 것은 이 양반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성과 관련된 혼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아주 멋진 해법을 제시하는데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나눴던 대화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플라톤의 저서인 국가론에서 소크라데스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죠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 어제 그 기능을 에르곤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고유 기능과 목적 혹은 본성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기능은 눈에 기능이 있고 발에 기능이 있고 귀에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그것만이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자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며칠 전에 집사람이 오래 전에 사줬던 어떤 업체의 아웃도어 업체가 만든 그런 파카 집에 한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좀 가볍기 때문에 항상 그것만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게 딱 세 개를 만져보니까 세 개의 촉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길에 오래 전에 집사람이 사줬던 파카를 입고 나갔는데 내 입에서 이런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하니까 참 훌륭하다 훌륭한 상품이다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훌륭함 그걸 어제 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훌륭함 탁월함 덕 영어 표현은 버추얼 여러분 그다음 뭐죠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파카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가 훌륭함인 거죠 모든 생물들이나 물건이나 간에 그 물건과 생명이 수행해야 될 고유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름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독려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소쿠라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물건에는 그것이 본래 완수해야 될 정해진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가 바로 훌륭함 덕에 해당한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고유 기능이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남편의 고유 기능이 있을 것이고 아내의 고유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 모시고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유튜브로서의 고유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가 바로 훌륭함이다 조금 전에 제가 파카를 오늘 아침에 입고 파카가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상품 같은 걸 보고 상품이 너무나 좋을 때 그것을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게 훌륭함인 거죠 그게 덕인 것이고 그게 아르테인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소크라데스가 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훌륭함과 덕과 아르테에 대한 부분들을 생활인으로서 딱 적용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국면마다 고비마다 내가 어떤 종류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맞게끔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삶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덕의 집합체가 될 것이고 훌륭함의 집합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과나 이런 부분에 크게 휘둘리거나 이런 것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참 중요합니다 철학이 철학은 살아가거나 생각하거나 선택을 할 때 어떤 명료한 기준이나 잣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기 때문에 그래야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생명체도 고유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트리키에 여러분들 터키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고 갓난아이를 살리고 모유수유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는 모성이라는 부분에 갖다가 아이를 살리는 부분이 본인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고유 기능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고유 기능이 있는 것이고 시민이 되면 시민의 고유 기능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고유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한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고유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극단적 선택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생명을 그 당시는 다신교였지 않습니까 신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공동모지에도 묻힐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생명이 자기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야 이거 뭐 내가 그냥 그냥 살면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때 자기를 지키는 확고한 철학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 자체도 뭐죠 그게 훌륭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너무나 고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을 살았던 그런 선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무엇이 행복인가 어제 뭐 그런 유명한 그런 배우의 또 무슨 약품 복용 문제가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명성이나 이런 것이 다 뜬구름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폼 잡고 있지만 몇 년 지나면 누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다 흘러가는 것이 그냥 세월 따라 다 변질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자기는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유 기능 훌륭함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해 놓으면 막강해지는 거죠 훌륭함의 반대말은 악덕인데 악덕은 영어로 바이스라고 부르고 그리스로는 카키아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과 목적 혹은 본성을 최고로 잘 발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어떤 사업가의 악덕은 도덕적인 면보다도 사업가로서의 기능이나 숙련도를 발휘하는 데 문제가 예상을 됐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당위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냥 일종의 불문율인 거죠 왜 그것이 훌륭함이니까 그것이 덕이니까 내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황이 있는데 그 공공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 공공한 상황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 그 자체 그것을 본인이 고유 기능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것 자체가 훌륭함이 되는 거죠 사업가의 악덕이라는 것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가가 갖춰야 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덕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나 대법관들이 자신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소쿠라데스가 이야기하는 카케야 영어 표현은 vice, 그건 악덕인 겁니다 우리는 악덕 쪽에 서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덕 쪽에 서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남편으로서도 고유 기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내로서 고유 기능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케어하고 상대방을 부양하고 이것이 고유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수행하는 상태가 훌륭함이고 그것이 덕이고 그것이 아르테고 그것이 행복이고 한 걸음 더 나섭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이지 않습니까 정의 사회적 정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름 정의라는 것은 바로 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복잡할 듯 보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처럼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소쿠라데스의 여러분들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그런 기준이나 소쿠라데스조차도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혼적인 부분에 대한 해답은 명료하게 여러분들 제시하는 거죠 사업가의 악덕 시민의 악덕 그런데 악덕 쪽에 쓰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훌륭함 쪽에 써야 된다 나는 그들이 다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의와 훌륭함은 어떤 관계일까 정의는 혼의 훌륭함 혼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를 말한다 좀 여러분 어렵게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쿠라데스나 아리스토테네스 플라톤도 본인의 영의 문제는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신교 사회를 살았죠 그러나 그들이 다뤘던 것은 바로 이성의 영역 혼의 영역이죠 정의란 자스티스라는 것은 혼의 훌륭함 혼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가 바로 자스티스다 자스티스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행복이란 것하고 표현되는 거죠 혼의 훌륭함 혼의 고유 기능 자신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 덕과 악덕은 모두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훌륭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덕의 쪽에 쓸 건지 악덕 쪽에 쓸 건지 훌륭함 쪽에 쓸 건지 아니면 악한 쪽에 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은 기본적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혼의 영역 혼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국한되어 있고 영의 영역은 전혀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라든지 소크라데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렉사 같은 그런 당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은 찾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가졌던 깨달음이라기보다도 확신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영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더라도 혼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덕의 쪽에 쓸 수도 있고 악덕 쪽에 쓸 수도 있고 우리는 정의 쪽에 쓸 수도 있고 부정의 쪽에 쓸 수도 있고 우리는 훌륭함 쪽에 쓸 수도 있고 좌악함 쪽에 쓸 수 있는 거죠 탁월함 훌륭함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악덕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다 행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의 경우 행위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에는 또한 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실제로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니코마코스 율리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일 겁니다 아들 위에 쓴 니코마코스 율리아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명문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읽어도 하나도 뭡니까? 틀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개발서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조다 이렇게 불러낼 것 같습니다 탁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정의 쪽에 설 것인가 부정의 쪽에 설 것인가 자기한테 선택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다 선택하지 않습니까? 침묵 쪽에 서는 사람도 있고 정의 쪽에 서는 사람도 있고 부정의 쪽에 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누가 옳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거짓말 계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문장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율리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탁월함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악덕 역시 마찬가지다 행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인 것들의 경우는 행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에는 또한 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귀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훌륭함 쪽에 서라는 것 아닙니까 훌륭함 쪽에 시민으로서 고유 기능이 뭔가 아버지로서 고유 기능이 뭔가 개인으로서 고유 기능이 뭔가 그 부분을 착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가장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정이고 훌륭함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내용을 조금 확장시켰습니다마는 이렇게 혼탁스러운 세상에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천대엽이나 조재현이나 이동훈 씨도 몰랐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 다 할 겁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이랬는데 뭘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또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처럼 행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인 것들의 경우에 행위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 사람들도 다 그쪽에 위치에 선 겁니다 권순일이 이름들 누구를 봐줘야 될 판결을 내리는 것에 본인이 직접 뛸 것인지 알 것인지 본인도 다 여러분도 한쪽에 섰을 겁니다 그거 불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벌을 받을지 않을지 문제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훌륭함이란 것이 뭐고 그다음에 조악함이란 것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명쾌하게 여러분들 답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살아가는데 큰 기준이 되는 소쿠라데스의 훌륭함과 조악함 탁월함과 여러분들 열등함이란 부분 정의와 부정이란 부분을 가르는 그런 원칙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1권 2권 3권 책을 이제 내고 다음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4.15 총선을 좀 빨리 써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권을 4.15 총선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호신님 고맙습니다 어젯밤 세워서 한동훈 장관에게 편지글 4개장을 썼습니다 책이 오면 함께 보내겠습니다 참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나라가 모든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 항로가 바뀌었다 국가의 이름 항로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월 13일 월요일날 2권하고 3권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좀 구매도 해 주시고 또 주변의 늘리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지막 작업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민낯과 배속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